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부타로드 같은 이야기인데요. 서역으로 떠난 구법승들,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길이 진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주사행이라고 하는 사람, 기록에 나오는, 그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공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는데 가보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진짜 성지순례를 많이 나갔는데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한 15명 하면 16명째 공짜로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나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난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봤다는 줄 아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나도 안 가봤지. 그냥 내가 설명해 준다 했지. 가봤다고 한 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가보게 되고 가면 설명을 해요. 저는 가서 처음 가는 데도 설명을 합니다. 제 특징상. 그 대신에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이상 외워야죠.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생 같은 거 갈 때도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도분들에게 한두 가지라도 그 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 누적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매일 그 선생님은 한자를 하나씩 써오라고 해요. 200자 원고지에. 그러니까 200자를 쓰는 거죠. 한 글자씩 써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너네가 이걸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1년이면 300자 정도가 된다. 다 까먹어도 기본 눈으로 남는 게 있다. 그게 나중에 너네 인생들을 좀 가를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생 같은 거 갈 때도 한두 가지라도 설명을 해줘 버릇하면 한 10년만 다니면요. 사찰에 대한 거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스님들도 더 이상 발전력이 떨어지고 신도도 맨날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향 피우고 절하고 요즘은 향도 잘 안 피우니까 그냥 절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면 이게 왜 그렇구나 라는 거를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 때는 진짜 목숨을 버리면서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법현수님 이런 물굽기라든지 고승법현전인데 그런데 보면 해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없다. 이게 사막이라서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지형지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대단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끔 새에 몇 마리는 황무지도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그걸 사막이라고 하는 거지 꼭 모래사막만 사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이제 모래사막 같은 데는 한꺼번에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 대상들이 이렇게 쫙 길지어 가다가 그게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다시 드러나면 뼈를 보면서 간다. 뼈가 내 이정표다. 앞에 사람이 죽은 뼈를 가지고 내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모르는 길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갔다 올 때 보면 우리도 보면 똑같이 모르는 길이라도 갈 때 훨씬 더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럼 훨씬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은 또 힘든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올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못 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남자로 얘기하면 군대 한 번 더 갔다 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그거를 이제 진짜 구도심으로 가는 거죠. 구도심으로. 그래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13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갔다 온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 이름이라도 남아있는 분. 실제로 나중에는 이 의정스임 때문에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서역구법 고승전이라고 당신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누가 어떻게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반도 사람을 9명. 고구려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하리발마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거고 기록이 안 남겨졌으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한반도에서 갔다 온 사람은 해초스임 말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름이라도 저렇게 남게 되고 이 양반 얘기 보면 참 너무 슬퍼요. 이 양반이 나란다에서 만났대. 나란다에서 이렇게 의정스임이 만나게 됐는데 저 양반의 자취를 이렇게 보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다에 용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용천 기록 보면서 야 저게 후대까지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란다가. 나란다 아세요? 나란다사 그게 나란다가 원래 용왕 용이름입니다 용이름. 그래서 거기에 큰 연못이 있고 기록에 보면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안거를 한 번 드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큰 사원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가 목건연하고 저 사리불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리불탑이 크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불탑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안거 하셨던 데니까 거기에 동룡이 산다라고 하는 어떤 연못이 있어요. 그게 나란다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이 그때까지도 있었는가 봐요. 일부는 메꿔지고 아마 일부는 통도사 같이 쓰고 있었는 것 같아요. 정황상 봤을 때. 그런데 그 용천 옆에서 고국을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설고 말설고 처음에는 구도심으로 왔는데 이제 구도는 어느 정도 했지.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지. 저 사람이 70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에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수구초심이라고 지금 사람들하고 또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고향 떠나면 떠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죽을 때는 고향을 한 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무 슬프죠. 지금 같아서는 인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갔을까? 그건 참 진짜 숭고한 정신. 숭고한 정신. 그리고 이 자은전에 보면 현장스님 전기입니다. 현장스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 자은전이라고 하는 책하고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고승전. 도선스님이 쓴 고승전의 현장전. 이 세 가지가 현장스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료인데 그 외에도 자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1권에 현장스님이 인도를 가는 왜 나는 인도를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1.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육아사지론이라고 육아유식학파의 5대 논서. 육아사지론 100권. 가끔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100권. 저거를 공부하는 게 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다. 천재가 하늘에 이르는 계단. 이게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다리. 그리고 도수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나무. 이건 부타가의 보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타가의 보리수. 그리고 이거는 쌍카시아. 쌍카시아에서 쌍카시아의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제가 예전에 인도의 8대 성지 설명할 때 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스님 기록에서도 여기에 계단이 한 3개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현스님 기록에 보면 한 7개 정도 남아있다. 그 계단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계단 유적이 있대요. 그 자리를 제가 대충 지금 아는데 거기가 지금 힌두교 사원이 들어서 있어서 조금 거기 발굴하면 아마 뭔가 흔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장스님은 이 두 군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는가 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앞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은. 이 양반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고 부처님 유적도 참배하고 싶고. 그리고 그중에서 최고가 여기입니다. 인도를 가보셔도 여기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8대 성지를 가는 팀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7대 성지를 갑니다. 저기를 가려면 저 산카시아를 가려면 하루를 버려야 돼. 하루를 온전히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를 저 한 군데 때문에 써야 돼. 그래서 저쪽을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현장스님은 저기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을 세운 게 나는 저기를 성지순례하고 그다음에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겠다. 그래서 나란다에서 실제로 계연스님한테 신라바드라 계연스님한테 배웠고 현장스님 얘기는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 또 할 겁니다. 당나라 때 가서 또 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성지순례하고 부처님 유적지 참배하고 내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경전공부. 모든 스님이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 성지순례는 비슷한데 경전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냐면 나중에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율부예요. 율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부율, 철일체 유부율을 번역,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목적들은 좀 달라. 전공은 달라. 하지만 성지순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가이드한테 맡겨서 저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를 가면 저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가이드들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는데 현장스님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런 게 목표였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주사행이에요. 주사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제가인이에요. 제가인이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는 시기적으로 제일 빠르다는 뜻이에요. 저거 지금 200년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해서 저분이 궁금했던 건 당시에 반야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품반야경이 궁금해.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궁금해서 갔는데 가지고 온 건 대품반야경이다. 뭔가 또 스토리가 있는가 봐요. 이게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거냐면요. 중국이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이쪽에 이제 티벳이 있고 인도 위에가 티벳이잖아요. 인도 위에 티벳. 이 티벳. 인도 위에가 티벳인지 몰라요? 시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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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벳. 그리고 이 옆쪽에 뭐가 있냐면 이 옆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그 위에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천산산맥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곤륜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천산산맥 위로 올라가는 길을 천산북로라고 하고 천산산맥 남쪽으로 가는 길을 천산남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서영남로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기억해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저거 기억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로 이렇게 이쪽이 이제 장안 낙양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낙양 장안 이러면 요쪽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소사군이 있어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데입니다 그 한무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장액 주천 도낭 그다음에 무위 뭐 이렇게 해서 그 무위에서 뭐 뭐 저 누구야 궁아라집이 잡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다 이 근처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쪽에 어떤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고창국입니다. 그리고 요 천산남로에서 밑에 쪽에 여기가 호탄 이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쪽에 누란이 있습니다. 누란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요 천산남로의 제일 큰 나라가 구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 지금 키질에 천불동이 있는데 아니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파미르 고원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거 아세요? 생땡지베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어린왕자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개똥 같은 말이지 사막은 사막대로 아름다워야지 무슨 오아시스가 근데 사막에 왜 오아시스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막이 물이 어떻게 고일까? 진짜 사막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막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사막이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에는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전에 이게 한번 뉴스에 대서 득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될 건데 그게 동아그룹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뭐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도 했었고 그게 인류 역사상 그 당시까지만 해도 토모 공사 중에서 최고의 토모 공사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도 밑에를 파고 내려가면 지하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수층이라고 하거든요. 대수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리비아의 거의 한 90 제가 알기로는 90에서 95%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밑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 위쪽이 해안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사는데 사막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은 어디 있냐면 하필 이런 데 있어요. 대수층이. 파면 100미터도 넘게 있는 대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사는 해안가까지 땡겨주는 게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저런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지대. 그런 데에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오아시스예요. 그걸 샘오아시스라고 하거든요. 샘오아시스. 전혀 관심이 없네. 오아시스에 관심을 좀 가져봐. 이런 데가 이런 데 중에서 밑에 이제 물이 물이 밑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가 조금 이제 드러난 부분. 드러난 부분. 그런 게 이제 오아시스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물에 비가 오고 이런 거 관계없이 계속 일정 수준의 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샘오아시스라고 그래요. 샘오아시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데는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려서 오아시스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도시 있는 데는 전부 오아시스입니다. 이거 오아시스 도시라고 하는 거죠. 오아시스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곤륜산이 있으니까 여기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고 이쪽에는 지금 천산이 있으니까 천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는 거고 이런 오아시스는 또 산목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산에서부터 그냥 흘러서 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용출해 오는 거죠. 이렇게 용출해 오는 거죠. 그런 오아시스들. 그래서 거기에 그 오아시스 큰 수량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도시를 건사하거든요. 오아시스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큰 오아시스가 나오는 데를 큰 도시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호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곤륜산맥인데 이 곤륜산이 진짜 저게 곤륜산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거를 이제 곤륜산이라고 붙였는데 가짜 곤륜산일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산이 곤륜산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우주산이 수미산이고 히랍은 올림프스탄이고 히랍은 올림프스탄이고 우리나라는 태백산이에요. 중국은 곤륜산이에요. 이렇게 우주산이 뭐냐면 우주의 배꼽 전우주의 중앙 가장 신성한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태백산인을 태백산맥으로 이름을 붙이듯이 얘네도 붙였을 거예요. 여기가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그냥 서쪽에 있는 상상의 산이에요. 서쪽에 있는 상상의 산. 저게 원래는 서왕모가 살아. 서왕모라고 여자 신선의 오야분 같은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천자전 이런 데 보면 주나라 목왕이 구경 갔다가 서왕모랑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저쪽하고 몰라. 그래서 그때는 좀 이뻤는가 봐. 나중에는 호랑이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생긴 것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를 중국 사람들은 가장 신령하게 여기는 어떠한 그런 문화배경. 그러니까 서북 쪽에 곤륜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배경 속에서 여기가 곤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곤륜산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주사행은 어디까지 갔냐면 호탄까지 간 거예요. 여기 지금 호탄. 호탄의... 아니 저거 허탠이라고 하는데 호탄 들어보신 적 없어요? 호탄옥. 저기가 최고의 옥상지입니다 옥상지 옥 중에서 이제 최고 옥이 양지옥이라 그래서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것 같은 옥이 있어요. 개기름 흐르는 옥 돌인데도 그게 기름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수석에 이렇게 기름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옥은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기름이 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옥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 호탄이 최고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바닥 뒤집으면 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호탄이 또 미녀들이 있는 뭐 이런데도 호탄이에요. 굉장히 좀 저 동네가 그러니까 실크로드 무역 교차로를 통해서 혼혈들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호탄 여기까지 주사양이 간 거예요. 중국에서 가서 여기까지 가서 언제 갔냐 지금 보시다시피 260년에. 203년도 출생인데 260년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참 저게 보통 나이 아닙니다. 갈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갈참이에요. 57살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57살 아니에요? 57살 58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같으면 그냥 다 갔을 때 나이인데 저 때 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건 아니에요. 인도까지 간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서 저 반야경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가서 아 뭐 했는지를 나 잘 모르겠어. 22년이나 걸렸어. 근데 저기서 호탄에서 저 소품반야경을 입수하려고 갔는데 실제로 입수한 거는 대품반야경을 입수했고 그거를 필사했대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필살.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네. 20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필살을. 20년이 걸리는지 나 잘 모르겠어.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저 때 벌써 지금 57세인데 한 20년. 그러니까 22년인가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 22년인가. 그러니까 왔다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7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0 되니까 이 양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거를 다른 스님한테 전달해줘서 그걸 자기가 필사한 거를 전달해줘서 그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이 되는 게 방광반야경이에요. 이게 대품반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내 못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올 수 있지 않아요? 늙었다니까. 늙었다니까. 한 20년 거기서 지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끝난 거죠. 다시 올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 했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반야경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0권 대반야경 얘기할 때 소품반야경, 대품반야경 이렇게 해서 10권 반야경 이거 8,000송 반야 그다음에 이거 2만 5,000송 반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구하러 갔지만 실제로 이걸 보니까 이게 더 나았을 거예요.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넓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마 만족을 하고 당신이 노선을 선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호탄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저기를 못 가봤는데 내가 진짜 저기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그게 거라제아산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 뭐 설법하셨다라고 부처님이 저기 오셔서 설법하셨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는 데인데 저게 어디냐면 지장보살, 지장신앙의 시발점이 거의 저기로 그러니까 지장보살, 지장신앙이 인도에서부터 뭔가 시작은 됐었지만 그것이 완성돼서 확립되는 데가 저기예요. 호탄의 거라제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장보살 심륜경 같은 데 보면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장보살의 성지입니다. 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겠지요. 그런데 지장보살 경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이랑 관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보통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쪽 출신 사람이 와서 번역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대승불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저 사람은 끝났고 주사형이라고 하는 분은 더 이상 못 돌아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구도 성지순례를 가고 그다음에 이 구도를 보인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 세 분이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법현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빠른데 법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 분이 또 다 달라요. 한 분은 이분은 육로로 갔다가 해로로 가요. 현장스님 같은 경우는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입니다. 현장스님 진짜 육로로 오기 싫었을 건데 약속 지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약속 지키려고 그리고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해로로 갔다가 해로로 가요.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육으로 갔다가 해로로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해초스님 보면 해초스님 반대입니다. 해로로 갔다가 육로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만 알면 길이 가는 방향이 다 서로서로 달라져서 이거 뭐 아니 육로하고 해로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거 순섭상으로 해보면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이 법현스님 법현스님이 가신 데는 서영남로를 통해서 갔다잖아요. 그러면 서영남로는 어디냐면 손산봉구, 손산봉구, 서영남로, 이쪽 길 이쪽 길이 그나마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길이 그래서 이쪽 길로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 양반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뭐냐면 저 안쪽에는 오아시스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타클라마칸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고 예전에는 이 안에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살록 오아시스니까 산 중심으로 해서 산 밑에만 딱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법현수님 같은 경우는 이야 이 양반도 진짜 재밌는 게 얼마나 구도심이 간절하면 이게 지금 400년 사람이잖아요. 지금 연도는 더 빠른데 당시 한 400년 돼서 399년에 가는데 그 당시에 60세예요. 진짜 진짜 대단하다. 60세 60세에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구나. 지금 60세에도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 60세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게 한 오십 정도의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60이면 상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을 하면서 십오 년을 다니고 삼십 개국을 가서 스위랑카로 돌아와. 왜 스위랑카로 왔는지는 제가 대충은 알 것 같아. 저거 맨정신으로는 육로 두 번 못 갑니다. 육로 두 번 그래서 해로로.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길로 가면 경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나 이런 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광동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14년에 돌아왔대. 몇 살이에요? 이때 60세면 이때 73이에요. 이야 진짜 대단해. 왜 대단하냐면 73세인데 저때부터 번역을 합니다. 이 양반이. 이야 인생은 진짜 저런 인생이 다 있구나. 저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실크로드를 다니고 이거를 되게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으로 유학 간 스님들 얘기해 보면 한결같이. 정중산 무상 스님 사천성으로 가셨다는 정중산 무상 스님 그다음에 저 구하산의 김 교학 스님 그 김 지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차 얘기가 나와요. 차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를 몰고 갔다는 게 아니고 마시는 차를 가지고 갔다. 그게 정노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주에서 경주에서 오대산으로 오는 분이 그 왕자들 중에 보천혁명이라는 분도 차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상 거리만 떨어지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갈아만 하시면 배탈이 나요. 그건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시골에 무슨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러면 배탈 나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정도 거리를 가면 저거 차 갖고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시름시름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개고생을 한 번 하면 체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현장 스님도 나중에 파미르곤 넘을 때 설산 넘을 때 완전히 훅 가거든요. 그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73세 돌아와서 돌아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내가 저 정도 나이면 나 같으면 안 온다. 그냥 살지 안 올 것 같은데 와서 경전을 번역해요. 저게 마하승규율을 번역하는 데 참석하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축도생, 고생스님 얘기할 때 유권 열반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노성불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도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뒤쪽에 도노성불설이 있을 거야라고 추정했다고 그 유권 그게 대반 열반경의 앞부분, 대승 열반경의 앞부분을 번역했는데 그게 법현전이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산 거예요. 저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는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쓴 책이 고승법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승법현전. 자기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웃기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승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나 같은 캐릭터도 감히 저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것저것 되게 희한하네. 그런데 저 책을 아마 법현전이었겠지. 설마 고승법현전이었겠어. 모르겠는데 되게 웃기네. 그런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불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현의 불굽기 이렇게 부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여행한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 저거를 길게 썼으면 저 법현수님이 진짜 떡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런 거는 좀 짧게 쓰고 저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전 번역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거는 사실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였고 사실은 저 문화적인 것들 저런 것들을 얘기해줬으면 진짜 대박나는 사건이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안 됐죠.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거를 엄청 잘 남겨뒀죠. 그게 대당서였기라고 하는 책이고 그거는 당태종 이세민이 그 당시에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상세한 기록들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보통 같았으면 당신의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 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법현수님처럼 남기는 게 맞아요. 의정수님도 나중에 남의 기기 내법전 남기는 거 보면 그렇게 상세하지 않습니다.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남긴다는 저 개념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여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번역을 몇 권을 하냐면 230권을 번역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간략하게 넘어간다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책들이 더 중요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그때 약간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스님.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가서 16년. 이분은 이제 천산남로로 갔다가 서영남로로 왔대요. 그러니까 일로 가셨다가 일로 온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한 번 갈 때 갈 때 고창국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창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천산남로 쪽에 약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고창국국왕 국문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굉장히 후원을 해주죠. 현장스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당나라 때 한 번 더 현장스님 갔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고창국국왕한테 너무 대우를 잘 받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갔다 올 때 내가 최대한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꼭 좀 전해달라. 그리고 저 고창성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창국왕이 현장스님을 대우를 해서 출발할 때 나중에 결국 고창국을 떠날 때 그 전에 법문을 설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설할 때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딱 계단 같이 하면 그걸 밟고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설하고 이렇게 해서 의형제 같이 맺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꼭 나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달라.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지 라고 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 국문태가 제자로 시종 그러니까 현장스님께서 너무 길이 힘드니까 그거를 도와주라고 해서 4명의 제자를 두거든요. 4명의 제자를 그때 국문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호공 저온웅 저팔계 사오정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쓰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음 오자 돌림이다. 일부러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깨달음 오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 번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사형제들은 이렇게 번명을 쓸 때 이렇게 항렬을 맞춰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을 안 주면 같은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형제나 이런 거는 지금은 형제들이 워낙 떨어져 사니까 서로 얼굴이 다르지만 사실 예전에 한 집안의 대가족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다음에 농촌 이런 데 봐봐. 그러면 제가 누구네 집 자식이래. 그러면 다 알어. 그리고 아유 지 부모 대화를 닮았네. 야 저거는 저 할머니 닮은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다 뜬다니까요. 근데 출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서열이라고 하는 게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이도 달라. 이게 출가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규칙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돌림자. 그래서 돌림자 문화가 이름의 돌림자 문화가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번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번명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돌림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송나라 때 남송 정도 돼서야 돌림자들이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렷 때 고렷 때 그때쯤 돼야 돌림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돌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돌림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족 사회에서는 크게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돌림자 문화가 여기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또 뭐가 있냐면 저팔기하고 그다음에 사오정이 파미르구원 건너다가 죽어요. 그거는 자은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내용을 보면 그때 현장 스님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비온이 있고 히말라야를 건넌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써놨냐면 땅을 파도 파도 그러니까 자려고 자려고 땅을 팠는데 왜 땅을 파냐면 밑에가 얼음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내고 땅이면 조금 따뜻하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자는 거하고 땅에서 자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는데 파도 파도 얼음만 나와서 포기하고 그냥 얼음 위에서 잔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얼어죽고 한 명은 낙석 떨어져서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 이런 거 막 바위 같은 거 떨어져서 맞아 죽어요. 그래서 두 명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오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오공은 끝까지 가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유학 끝날 때까지 전부 시종을 해서 와이버 어디까지 오냐면 고창구까지 옵니다. 그래서 고창구까지 왔는데 애석하게도 고창구는 당나라가 팽창하면서 이미 멸망했지. 그래서 쓸쓸하게 이렇게 그래도 너네가 나를 따라갈래? 장안으로 갈래?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남을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왕이 시켜서 결국 현장 스님 제자가 돼서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본국이 없어졌어. 그래서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16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현장 스님을 따라서 당나라 장안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 남기도 그렇고 그렇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고 이게 원래 네 명이에요. 이게 원래 네 명인데 네 명인데 중국 사람들이 사자를 죽을 사자하고 똑같이 여기는 풍습이 있어서 사를 빼는 바람에 한 명을 빼고 이렇게 세 명 세 명 그런데 왜 이 양반이 빠졌는지 아세요? 이게 원래 네 번째라니까 순서가 그래서 앞에서 1, 2, 3번까지 들어가고 네 번째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나중에 서유기가 만들어질 때는 너무너무 저거를 약간 좀 슬프게 생각을 해서 서유기의 소설로 만들어질 때는 저게 이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다 돌아온 걸로 하고 돌아온 걸로 하고 현장 스님은 전당 공덕불 이 됐다 라고 나오고 손오공도 투전승불이 됐다 부처님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팔계는 정단사자 저팔계는 사자면 하늘의 사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천사 비슷한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저팔계가 워낙 캐릭터가 거지 같아가지고 좋은 걸 못 주는 거예요. 뭐 탐욕 그 다음에 여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저팔계 캐릭터가 서유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게 원래 천봉원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유기에 보면 그리고 사오정은 금신 난 난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팔계하고 사오정은 죽었다는 거.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길 자체가 너무너무 험난한 길들을 다니다 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진짜 간절한 구도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 거기를 이제 구법승들이 가는 거고 세 번째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현장스님보다도 연대가 좀 늦어요. 연대가 또 늦어요. 그래서 저 때도 그러니까 저 당나라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도에서 무언가를 본국에서 수여를 받아야 불교가 발전하는 그런 식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나라 이제 중기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올 거는 마땅히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인도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흐름들, 변화들, 그 다음 경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을 찾았었고 그것이 당나라 한 중기 정도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나라가 인도보다 강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자기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불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중국 안에서의 새로운 불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유학 가는 사람은 없어지죠. 그래서 초전기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초전기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터전이 닦이 닦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 내수적인 걸로 돌려서 중국 불교가 발전하고 그렇게 중국화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이 되면 더 이상 유학 흐름은 끊어지죠. 그래서 구범여행도 저게 딱 어떤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고 인도까지 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목숨을 던져버리는 초계화 같이 여기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서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서역이고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면 인도는 인도고 인도는 인도고 그래서 서역 지역하고 인도하고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서역이라고 하는 데가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달라요. 실크로드 교역로 때문에 돈이 되니까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용성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서역에서 불교들도 발전하고 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붓다를 불타로 음역하지 않고 불로 음역하게 되고 승가도 승으로다가 이렇게 추격한 게 다 저게 서역 언어의 영역이다. 그래서 서역에서 얼마나 많이 불교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변모하고 발전했는지 그거는 앞으로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너가 만약에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국 불교를 하면 1차적으로는 1인자가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불국사 가지고 박사노문을 썼는데 박사노문을 쓰는 순간에 1인자예요. 왜? 내가 첫 번째 박사노문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전 세계에 누가 불국사 갖고 박사노문을 쓰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를 하면 무조건 1인자부터 먹고 들어가요. 너무 특이한 거. 어느 정도 이상만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불교 안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것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미래적으로 중요한 게 서역 불교. 서역에 그리고 의외로 저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저기 사막 기울에서 땅에 묻혔던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더 이상 책이 나오겠습니까? 인도는 책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는 종이를 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뭘로 적었든지 간에 그 기후대에서는 남기 어렵습니다. 습하잖아요. 습하고 덥고. 근데 저기는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놔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체도 그냥 넣어도 나온다니까요. 시체도 그냥 넣어도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무덤 같은 데 이렇게 만들면서 관 같은 데다가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배접하고 이런 데서도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불교를 연구할 수 있으면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될 거다. 그다음에 한문을 진짜 잘해서 중국의 아비달마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번역한 아비달마 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순불교 부파불교 문원들을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대승불교라도 유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 시대의 언어로다가 다시 그거를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1인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문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좀씩 바뀝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 시대의 뜻으로다가 다시 번역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번역하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의미들이 좀씩 다르다니까요. 그걸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추정해내면 뽑아내면 그리고 현장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국에서 많은 번역들을 한 게 실제로 원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없어요. 인도에 원전이 있으면 사실 상황이 좀 바뀌는데 원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역본만 갖고 그걸 되살려해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튼 이쪽은 하기만 하면 해낼 수만 있으면 세계적 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 대신에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죠. 문화적으로 또 여러 다양한 게 섞여 있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겠습니까?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더 이상 안 나올 걸로 써야 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올 걸 쓰면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세 개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했는데 통일됐더니 북한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는가를 확인해라. 이걸 해야 되는데 저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파다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은 있지만 여기 하면 진짜 대박나는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서역 지역. 서역은 이 동네를 얘기한다. 천산북로 쪽은 별 볼일이 없어요. 오아시스 도시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은 거의 그냥 하이패스로 다녔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중간중간 오아시스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 도시 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자국 제일 북쪽에서는 중요하고 천산남로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역남로에서는 호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율 때문에 간 거예요. 의정이라고 하는 분은 율 때문에. 이분은 법현스님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현장스님 같은 경우는 유식학입니다. 철저하게 유식학 공부하러 갔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의정스님 같은 경우는 율. 그래서 현장스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경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를 자은사의 대한탑에다가 모셨었죠. 그 기록을 보면 더 이상 왜 구법승들이 잘 가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한탑에다가 이렇게 원래는 다 돌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돌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벽돌로다가 바꾸게 되거든요. 지금도 대한탑. 중국의 자은사 가보시면 장안에 가면 자은사 청룡사 진짜 중요한 절들이거든요. 자은사라고 하는 절은 어떻게 보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 있죠.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절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봉은사 같은 느낌이 아니고 봉은사가 코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그 동네 상권을 다 이 자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대한탑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다가 경전들을 쭉 다 모셔요. 다 모셔 놓고 꺼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고 더 이상 이 번역된 경전은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근자감인지를 모르겠어. 번역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원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중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구마라즙을 얘기할 때처럼 이 번역은 전체 흐름들을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뜻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 느낌은 많이 상세된다라고 한 게 구마라즙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번역거로 충분하지 뭐 한다고 이거를 원문을 보냐 이렇게 그래서 현장 때만 하더라도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는 원전에 대한 필운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또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의정스님 현장스님보다 더 뒰데 이분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오게 되는 거고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24년 동안 머물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리일체 유부의 유부율 저게 좀 안타깝게도 저거를 세트로다가 이분이 한 번만 묶어줬으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하냐고 뭐하냐면 사분율, 오분율 오분율 그 다음에 십송율 마하승기율 이게 이제 4대 광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세트로다가 묶여 있습니다. 세트로 이 마하승기율을 번역할 때 법현수님이 참석했던 거예요. 참석했던 거예요. 일부를 그렇게 요거를 광률이라고 4대 광률이라고 요거는 세트로다가 전체가 한 본으로 묶여 있어요. 한 질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부율은 다 쪼개져 있어요. 저걸 하나로다가 세트로다가 딱 묶어줬으면 이것도 광률이라고 얘기하기가 좋은데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남방률 남방에 빨리율을 넣어가지고 이걸 육부율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합니다. 남전, 남전, 북전의 오부율 이렇게 해서 합쳐서 육부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남방 쪽이 훨씬 더 자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요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섯 배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런 쪽으로 전해진 거 말고 이쪽에만 있는 거를 연구할 수 있으면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저 의정수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육부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거를 이제 가서 당신이 이제 경전도 가지고도 오고 번역도 하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육부율에 대해서 체계를 다 밝히고 그래서 157권이나 번역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른이 잘한 거는 저런 거죠. 남의 기기 내법전 뭐 다 남의 기기 내법전 그다음에 법현의 불굽기 그다음에 현장의 대당 서역기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얘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대당 서역기죠. 현장의 대당 서역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경 문록 그 다음 이븐바투타의 여행기 와 더불어서 전세계 3대 여행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븐바투타라고 하는 아랍사람이 여행한 거리는 더 멀어요. 현장 선생님보다 더 멀어요. 그렇지만 치밀한 기록으로 얘기하면 현장 선생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최고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 선생님은 일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저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쓰면서 다니는가 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중일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썼다. 그거 안 빼먹고 계속 쓴다는 게 한 두 주일이라도 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가계부를 안 써본 얼굴이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썼잖아요. 방학 끝날 때 일기 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자료들이 있고 거기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20대 후반에 벌써 중국에 선생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행문 같은 경우도 머리 좋은 사람이 다녀와야 이게 뭐가 되지 머리 나쁜 사람이 백날 가봐야 소용없다고 가도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몰라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런 경우 많이 있다니까 제 주변에도 저래 뭐 이렇게 답사 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 갈 때도 그렇고 가자 그러면 사람이 안 가본 데인가 이라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와보곤 아우 나 여기 와봤던 데네 이렇게 아 맞다 내가 여기 전에 왔었는데 근데 몰라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아 참 희한하지 마치 전생을 겪는 거 같잖아 그치 전생을 그래가지고 아우 여기 처음 와봤는데 많이 느낌이 익숙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정 스님 그리고 요 세 분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로로 가서 해로로 그다음에 육로 육로 그다음에 해로 해로 그래서 이 양반이 수마타라 섬 쪽 그런 쪽에 대해서도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관불의식 했던 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머리에 물 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 저 당시에는 저렇게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3대 기획문도 있어요 이분밭다 여행기 말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 개를 꼽는 거고 동아시아의 세 개를 꼽을 때는 해초스님의 왕호천축국전 왕호천축국전 진짜 운 좋아서 발견된 거예요 대당서역기 플러스 왕호천축국전 플러스 그 다음에 일본의 원인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발음으로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해요 일본 사람이 원래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하더라고요 일기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일기 쓰는 그러니까 일기도 두 종류로 쓰거든요 매일같이 뭐라도 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닌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시절에 그래서 장보고 쪽도 이야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오대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 때가 나중에 이제 당 무종의 회창법란 이래서 외국인들이 외국 스녀들이 다 쫓겨날 때예요 불교가 패불되면서 다 쫓겨날 때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탈악가산에 뭐 붉은 거 관음한 얘기 이런 것들도 다 나름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저렇게 꼼꼼하게 잘 안 적거든요 근데 아니 중국도 현장 스님만 꼼꼼하게 적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그걸 요청을 해서 국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야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게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과 걸려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쓴 거지 보통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쓴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일본 사람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치밀한 것 같아 우리하고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3대 기획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초스님 거는 사실 몇 장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렇게 두꺼웠던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저게 도낭에서 발견되는데 도낭에서 그냥 기획문 같은 게 단편이 조금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뭔 책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근데 저게 이제 일체경의미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하고 맞춰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초스님의 왕호천추국전을 인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인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대가리가 없어도 이게 왕호천추국전인갑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초스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해초스님을 그냥 인도나 다녀오신 분인가 봐 이렇게 오지 여행관가 성지 순례관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큰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나라 때 보면 당나라 때 두 번 아주 정치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정관 해치 개원 해치거든요 개원 해치라고 하는 이게 당 현종 때고 이게 당 태종 때입니다 이게 둘 다 연호예요 연호예요 그래서 저 개원삼대사라고 저 때는 또 밀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거든요 밀교가 그래서 선무에 금강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공 금강 이렇게 불공 이 세 명을 개원삼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초스님이 금강지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불공 금강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공 금강한테 족보가 재밌어 이거 약간 족보가 꼬이는데 선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 사람이에요 금강지 금강지가 원래 해초스님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불공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공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걸 개원삼대사라고 하거든요 밀교 다 밀교 승려입니다 그런데 해초스님도 이 금강기 제자거든요 그럼 이게 사형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일로 들어가 야 이거 좀 족보가 좀 꼬이는데 그렇게 해서 불공 스님의 제자가 2천 명이 있대요 거기 6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좀 이렇게 약간 낮춥니다 그게 외국인도 인도 외국인이면 그 당시에는 괜찮고 신라에서 왔어요 이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해초스님이 저기서 6대 제자에 들어갈 정도니까 해초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초스님이 뭐 그런가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지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723년에 금강지가 내가 인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역행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역행으로 그래서 해로로 갔다가 저 금강지가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광동성으로 들어오거든요 중국 광동성이 이쪽이에요 홍콩이 있는데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꾸로다가 이렇게 가서 해초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렇게 해서 727년에 파미르 넘고 그 다음에 구자국에 도착했고 구자국이 어디냐면 여기 파미르를 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산 남노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28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에서 유명한 사찰이 자은사가 있어요 자은사가 이제 현장스임 사찰 자은사 당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라고 해서 자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법상종 법상종의 수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총본산 법상종이 유식종 그 다음에 유가 유가종 이렇게 자은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엄종 사찰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원래 화엄종 사찰은 소환탑이 있었던 천복사가 화엄종 사찰이에요 천복사가 이게 화엄종 현수법장 스님 사찰인데 여기에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소환탑 소환탑이 건설되면서 의정스님이 여기다가 경전을 모셔놔요 자은사에는 대안탑 큰 기러기탑 작은 기러기탑 기러기탑은 현장 스님이 제가 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사건 그게 기러기 사건이죠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소승불교의 스님들이 농담 삼아서 저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구워 먹었으면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 기러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발 앞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참아 먹지 못하고 거기다 탑을 세워서 소승불교에서 고기를 먹고 있지만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고기를 먹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는 타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건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식을 끊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그걸 전향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고 그다음에 소승과 대승의 차이 육식주의입니다 육식주의 그 차이를 기념하는 큰 탑이 기러기 탑이에요 그 기러기 탑을 보고 현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자원전에도 나오고 대당 서혁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중국에 와서 당신이 만든 게 대안탑이에요 원래는 안탑이겠지 안탑 그냥 기러기 탑 그리고 나서 천복사의 의정스님이 당신 경전들을 모시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대안탑 소안탑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대소로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화음종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정스님하고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절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공원같이 돼 있습니다 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공원 같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쓸쓸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좋은 절은 중요한 사찰은 앞에 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구분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냥 대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 보면 돼 그러니까 자은사라고도 하지만 대자은사 이렇게 합니다 천복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천복사 그리고 청룡사 이건 밀교의 본찰입니다 밀교의 본찰 지금 해초스님 계셨던 데도 이 청룡사 그래서 청룡사는 신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개사 같은 식의 사찰 그래서 절 느낌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런데 한때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에요 저 밀교의 시대를 풍미하면서 왜 나중에 이제 밀교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초스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밀교가 이 불공이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중국 오대산 산소송 오대산 쪽으로도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에 금각사를 짓고 금으로 덮인 절을 지어요 금각사 이런 거 아세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일본에 금각사 일본에 가면 교토에 가면 금각사 가잖아요 교토에 가면 금각사 그래서 일본 그 절은 나중에 불났다 가죠 너무 아름다워서 불을 질렀다 뭐 몰라 뭐 어떻게 뭐 하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금으로 된 수국사 그제? 수국사 그래서 절 건물 전체를 이렇게 금으로다가 본전만 그랬겠죠 본전만 이렇게 금으로다가 단첨 금각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고 원래는 중국 오대산이 굉장한 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화음종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맨 처음에는 문수보살 도량으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 청량진관스님이 그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화음종으로다가 이제 많이 되는 거고 그 현통사 진관스님이 계시던 저는 현통사고 청량진관이 계시던 데는 현통사고 이게 대부영추사입니다 원래는 대부영추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공근강이 들어갔던 거는 금각사 그래서 이 절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장안을 비우고 거기에 계속 주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수님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일종의 총책임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해초수님이 저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권원보리사 권원보리사 저기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저를 가보고 싶어서 내가 또 오대산에 제가 여러 번 갔었잖아요 오대산에 제가 원래 자작률사 가지고 박사도 썼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 내가 문수보살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아는 사람이거든 내가 문수보살 출몰 그 다음에 자작률사가 어디서 문수보살 만났는지 이런 건 나밖에 모르거든 지금 사람들 잘 몰라요 왜 없어 지금은 흔적도 없어 그래서 대충 이제 옛 기록을 봐가지고 어디쯤일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권원보리사도 제가 봤죠 가보려고 했었으나 거기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차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서 봤죠 위에서 이렇게 저기가 권원보리사다 저 권원보리사다 이렇게 참 슬픕니다 이게 저도 아니 꼭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가보고 싶은 절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겸익이라는 분이 저거는 이제 기록에 적이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게 미륵불광사 사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대해서 미륵보사를 모셨는가 봐요 미륵보사를 모신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사적기에 나온 저 얘기가 나온데 그게 인흥화의 조선불교통사의 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흥화 선생 때만 하더라도 저걸 봤고 지금은 저 원자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겸익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상관화대율사에 가서 오부유를 배워왔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도 백제 시절에도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백제가 원래 해상 쪽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겪으면서 바다로 우리는 안 나갔을 거야라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상북시대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바다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불교적 발전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인도 거기도 하고 인도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업주의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하면 그런 것들은 아울러 발전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물건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대상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무역의 특징은 사람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사지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것도 뭐예요 이제는 직구잖아요 직구를 그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한 애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대행을 해주지 자기네들이 몇 푼 남겨먹고 그냥 대행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야 이게 우리나라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게 더 싸구나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대 이것들이 도리어 한국 사람을 봉으로 알았던 거야 한국 물건인데 야 이런 경우가 어딨노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뭐 수입품 중에서 약이라든지 몇몇 가지는 외국가 훨씬 쌉니다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차등을 이제 못 두죠 이거 못 막죠 이걸 두면 욕만 퇴바가지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과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아니 물건을 꼭 우리나라 인터넷으로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게 무슨 배신이야 싼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그 대신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더 많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뭘 권장을 하는 거냐면 유교에서 농업주의예요 농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은 세금을 올려도 못 버텨요 그냥 세금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상업은 짐 싸서 가버린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조세를 이렇게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세금들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무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잘못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의리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겠어요 외국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IMF 때도 겪었잖아요 죽는다 싶으니까 그냥 막 싹 빠지는 거예요 썰물 빠지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죠 상업에는 야 그게 너네가 우리랑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의리 없는 행동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면 이런 식 구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좀 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수나라 얘기에 들어가면 수나라가 통일제국이 되면서 수나라가 채택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수나라 당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꾸 중국 옆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로마한테 안 됐습니다 로마한테만 안 된 게 아니고 인도한테도 안 됐어요 중국은 그냥 3등 국가였었어요 3등 국가 그러니까 로마가 1등이고 로마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인도예요 인도가 왜 중국보다 대단한지 당신이 아느냐 중국이 대단했으면 인도 사람이 중국으로 오지 중국 사람이 인도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구법성들이 인도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중국으로 와요 왜 오느냐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불교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대로 더 높기 때문에 배우려고 와요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차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현장 스님이 귀국하려고 하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너네 나라 상태가 메롱인데 거기를 꼭 가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보면 한족 골수주의자입니다 한족 우월론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종차별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래서 한족이야말로 굉장히 뛰어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수주의자들 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예요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고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고면 처음부터 좀 잘해줘야지 최고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최고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찬란한 문명 5천 년 대단하지 하지만 근데 그냥 살아왔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살아왔지 뭘 그렇게 두드러지게 막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이런 거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죠 야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생각해봐 걔네가 우리보다 큰 나라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걔네는 전 세계를 한번 주름 잡았어 아니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 나갈 때도 저 뭐야 제 주변에 외국 유학 가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꼭 한국 걸 배워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쓸데없는 약 팔지 마라 선진국으로 가야 돼 절대 그 약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왜 한강의 기적이 우리가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인데 걔네가 볼 때는 너네 왜 그렇게 살았어 이거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이 볼 때 야 너네는 진짜 대단하구나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볼 것 같아 걔네 입장에서 보면 꼴등하다가 한 50등 반에서 한 50등 하다가 한 20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걔네는 처음부터 한 10등 하다가 1등으로 올라온 애거든 그러면 왜 거기 바닥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1등이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당연히 셌었고 몰라요 페르시아 중동 쪽을 잘 모르겠네 인도도 당연히 셌었어요 그래서 현장선생님한테 너 뭐하러 돌아가려고 상태도 안 좋은 나라에 왜 가려고 해 이러니까 현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현장선생님이 만약에 당나라가 그 당시에 더 세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아니야 너네보다 우리가 훨씬 세라고 말했을 사람이에요 현장선생님은 진짜 국수주의자거든 그런데도 거기서 받아치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 얘기는 현장선생님도 인정하는 거야 양쪽에 살아보니 아 요거보다는 이쪽이 나은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확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 수나라 당나라 때예요 그거는 불교가 집에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그래서 불교가 이 집에 이데올로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산 때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그것보다 떨어지는 게 고려 고려보다 떨어지는 게 조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위치도 신라보다 셌었는지 통일신라보다 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GDP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이태리 정도 이태리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태리는 진짜 백도를 너무 한 거죠 로마에서부터 생각을 해봐 이거는 천 년 이상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그냥 가지고 있는 유산만 가지고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태리나 영국이 굉장히 좀 무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조상들은 굉장히 잘했지 근데 그렇게 덩치 큰 걸 물려받은 나라 치고는 그냥 부자 삼대는 먹고 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버티는 거지 크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통일신라 시대 정도의 위상을 확립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신라 시대가 강력했어요 경주에 100만 도시였었고 전세계 10대 도시였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돈이에요 그리고 돈은 상업이에요 상업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는 시절은 전부 상업이 돌고 돈이 돌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왜 농업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까 거기에는 위정자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 중농주의가 다스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불교가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송나라 때 되면 불교가 제도화되면서 상업의 활기를 이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북위시대나 이런 것도 왜 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한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한족에 동화되는 거죠 그거는 북방 유목민들이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언제나 겪었던 문제예요 북위 때도 그렇고 금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수나라도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사실은 수나라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우리나라 들어왔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 입맛에 잘 안 맞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김치버거 불고이버거가 나왔어 그죠? 그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야 빵보다는 밥이 쌀이 더 영양가가 있고 좋대 나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면 쌀 먹고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안 나왔잖아 아니 영양가가 좋고 이러면 머리 좋은 놈이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전체 흐름은 이쪽이 아닌데 뭘 근거로 쌀 얘기를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뭐 쌀이 더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쌀 얘기를 보면 그래서 라이스버거라는 거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야 라이스버거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김치버거든 불고기버거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 그러면 그냥 한정식을 먹어 왜 햄버거를 먹어 그럼 한정식 먹어 이렇게 되면 논리구조가 무너져요 이쪽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사실은 불교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유교나 이런 쪽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색깔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너네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거는 밥의 다른 방식이야 밥을 그냥 싸서 먹는 거야 김밥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햄버거와 김밥이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체성이 뭐야 너의 정체성은 뭐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겪으면서 불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범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불교의 주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도에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서 활력이라는 게 있었던 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활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불교가 번성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쪽 인도 부분이 닫히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중국화되고 이제 불교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구법성들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드리고 간략하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나라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통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수나라 당나라로 연결되고 중국이 드디어 인도를 제낀 건 문제가 없고요 로마를 완전히 제낍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또 잠깐 메롱이에요 395장이 되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콘스탄트 노플로 찢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로마가 쭉쭉쭉 깔아앉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통일이 된 거예요 아 통일된 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잘라서 미국하고 맞서겠어요? 떡대가 크진가 맞서지 미국하고 맞서는 나라 봐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뭘로 맞서요? 떡대로 맞서잖아 근데 엄청난 떡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만한 떡대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이